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날씨 예보분석관 김대우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습도가 높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매우 무덥겠는데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무더운 날씨 속에 대륙 불안정에 의해 전국 곳곳에 매우 강한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효된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요.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에는 너울도 유입되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전국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가끔 구름 많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서울 25도, 춘천 23도, 대전 24도, 광주 25도, 대구 24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춘천 32도, 대전, 광주 33도, 대구 34도 예상됩니다. 그럼 더 쉽고 자세한 오늘 날씨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기도를 통해 기압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북서쪽으로 확장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놓여 있는데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또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남서쪽에서 더운 바람이 불어오면서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기 쉽겠습니다. 먼저 기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속초, 부산, 목포 지역에는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열대야 나타난 곳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습도가 높아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는데요. 특히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더욱 오르는 지역이 확대되면서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앞으로 11시 30분 발표되는 폭염 영향예보와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나기 내리는 곳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소나기가 그치면 다시 기온이 빠르게 올라 무더워지겠고요. 오늘 밤에는 해안과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나기 전망입니다. 대기 하층으로는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대기 상층에는 찬 공기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며 대기 불안정이 높겠고요. 특히 오후에 기온이 더욱 높아져 상하층 공기의 온도차가 35도 이상으로 매우 커지겠습니다. 따라서 대기가 뒤섞이려는 힘이 강해지겠고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져 소나기 구름이 더욱 높게 발달하겠습니다. 오늘 소나기 예상 지역과 시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침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 제주도 산지에 소나기가 내리다가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강한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많겠고요. 시간당 30에서 60mm로 매우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과 그 주변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내외의 강한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으니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 강약을 반복하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으니 최신 기상 정보와 레이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상 강수량 살펴보겠습니다. 소나기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 많은 곳 8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풍랑특보가 발효된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 서해 남부 남쪽 바깥 먼바다는 바람이 최대 초속 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서해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는 바다 한계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수욕장 피서객의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소나기 내린 지역을 중심으로 밤사이 구름이 거치면서 복사 냉각이 활발해져 대기 중 수증기가 응결해 남해안 지역에 짙은 안계에 낀 곳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남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계에 끼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계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해안에 인접한 도로와 교량, 내륙의 강이나 호수 주변에는 안계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 날씨였습니다.